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가방 안 깊숙히 넣어두었다가 헤어지려고 할 때 그제서야 내게 주려고 쓴 편식 꺼냈네 집으로 돌아와서 천천히 펴보니 예쁜 종이 위에 써내려간 글씨 한 줄 한 줄 또 한 줄 새기면서 나의 거짓없는 마음을 띄워넣네 너를 바라볼 때 눈물 지나요 마주친 두 눈에 눈물 견나요 그럼 아무 말도 필요없이 서로를 믿어요 그럼 아무 말도 필요없는 마음을 띄워두어 나를 바라볼 때 눈물 지나요 나를 바라볼 때 눈물 지나요 그럼 아무 말도 필요없는 마음을 띄워두어 그럼 아무 말도 필요없이 서로를 믿어요 그럼 아무 말도 필요없는 마음게 내겐 아무 관계없다는 것은 우울한 편지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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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